팽고를 합니다. 보고 팽고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고 판매도 가능하다. 도장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도장. 태국원이라고. 바다에 바람이 싣고 구름도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귀신 부른다고 정을 대본을 했지만 나는 다 날리고 있잖아. 이런식으로 만들어놨구나. 아 그러네. 밑으로 봐봐. 가운데서 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운데는 거의 없다 싶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찌버려갔어. 옛날에는 여기도 묶었지만 여기도 묶었었거든요. 옛날에는. 양쪽 다 묶었습니다. 바람이 좀 덜 타라고. 이러면 바람이 좀 덜 타거든요. 어르신. 연 살 사람 있으면 사게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네. 요거요. 원래 이거 연. 협회가 뭐. 협회가 있죠? 협회가 있는데. 근데는. 전부다. 나는 이거 내가 손수 수작으로 한거고. 뭐 뭐. 작은 기계도 없고. 연 협회가 있는데. 협회는 보니까 그 기계 있대요. 기계에 있어요. 기계로 가지고. 딱. 갖다다니고. 해뿌려. 이런것도 전부다. 인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부다. 칠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붙인거에요. 여기. 여기. 뭔가 뭐. 이런 종이가. 색깔별로. 애들. 색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걸. 요런 볼을 떼가지고. 요런 볼을 떼가지고. 요. 요런. 세멀 찍어놨잖아요. 요런. 칼로 딱 자르면. 요런. 요런. 붙인거에요. 공이 많이 들어갔네요. 요. 새벽에는. 대행으로. 대행으로 하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그리더라구요. 응. 그리는 아니고.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를 받아. 뭐. 한개 더 해가지고. 100개 이래가지고. 해주는게 아니더라구요. 장기적으로. 한 1000개. 2000개. 2000개. 이래. 그래. 인쇄를 해가지고.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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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받아요. 2만원요. 요.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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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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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해서. 문종이. 한낭가지로. 만들어졌어요. 단건. 한낭가지로. 크기. 크기. 요거. 기본사이즈. 2만원. 요거는. 470에. 요리는. 370에. 요리는. 조금. 요. 요. 370에. 요. 다리가 좀. 길어야 되겠네요. 저. 위에. 묶으니. 묶기도 묶고있으니까. 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따지면은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조금 더 길이예요. 아래 위이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뭐 다 똑같이 했죠. 위에 좀 희이니까. 공기 밟는 면적을 똑같이 하는거네. 가격 2만원이고 연락처 불러주세요 연락처.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010인데 5295 5295 7694 성함은 또 말씀하세요. 강일건 선생님. 강일건. 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세요. 애들 하면서 사주면 가격이 크게 안 비쌌네. 2만원부터는 크게 안 비쌌네. 저 위에 지금 연이 안보입니다. 카메라로는 지금 한 1kg 정도 먹혀있다는데. 우리들이 해본게 이게 하나 만드는데.